이변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수를 맞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치룡위성을 써와 올리게 된다. 공화국 정부의 우주개발과 평화 등 비용 정책에 따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두 차례의 시험위성 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데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치룡위성들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하여 왔다. 이 과정에 나라의 우주과학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고 치룡위성들의 발사와 정상운영을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 포대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쏘아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그 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운반로켓 운하 3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예비성 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하게 된다. 우리 국가가고난이 일꾼들과 각자들의 군지는 이 행성을 박차고 더거이소코철은 강릉성 3호와 함께 하늘꽃까지 닿았습니다. 강릉성 1호, 강릉성 2호의 성과적인 발사에 이어 태양절을 맞으며 강릉성 3호를 발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저희 심정은 우러른 격정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저희 심정은 어느 주를 아는 듯 싶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주체 발전이 새 시대를 펼치며 새로운 높은 경제에 올라왔었다는 것이 확인이 아닙니다. 이번 발사는 정치사상 군사강국의 위험을 떨치는 공화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막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일대사변으로 될 것입니다. 또다시 격정적인 소식에 접어보니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의 악기를 밝혀주시고 구강국으로 전멸시켜주신 위대한 영료자 김절동주의 자유로운 영상의 사무시교로와 마음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간축위성발사의 성공으로 소선의 강성국가건설이 빈말이 안하는 것을 온 세계는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공화국 정부의 우주개발과 평화적 비용 정책에 따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두 차례의 시험위성 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인하는 바와 같이 운반 로켓이나 인공지구위성은 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로서 고도의 과학기술을 소유한 나라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싸우려게 되는 광명성 3호는 우주연구와 지구관측에 필려되는 정보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과학위성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구위성 제작국 발사고로스의 전원과 용해를 동높이 뚫힐 것입니다.